자 로마2입니다. 이번에는 오시스미를 해보죠. 발리아 캠페인입니다. 어제 픽토네스로 했었죠. 그죠? 오시스미입니다. 마이너백션이기 때문에 승리 조건은 없습니다. 저 영상 보고 싶어 하죠? Rome demands blood. I will be outnumbered. The valour of my men stretched to breaking. The enemy? Merciless. The senate expects defeat. Yet the goddess Fortuna favours the bold. They must be divided. Scattered. Conquered. I will trade their blood for power. 자 오시스미입니다. 브루타니오 쪽에 있는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족 장병대, 켈티 전사대. 레조네스랑 동맹 관계구요. 베네티 친구들이랑 아주 관계가 좋지 않네. 일단 얘들은 해산하고. 자 1티어에 켈티 전사대. 2티어에 창전사대. 3티어에 정의 장병대. 정의 검병대. 4티어에 서약병하고 귀족 장병대 이렇게 입니다. 별거 없네. 여자 턴덤 귀족. 아 그리고 기술은 일단 요 야전수술부터 올려줍니다. 자 동맹 파기하고. 자 1티어에 병영이 생겼죠? 자 보르기온에 프락치 하나 뽑아주죠. 터넉이죠. 자 다리오리 투메이. 프락치 심어주고. 자 다리오리 터넉. 유행은 호연이 1티어에 가까운 끈이 짤사. 성공할 리가 없지 얘가 안될텐데 그죠 얘가 지금 지원군을 알아버리지 다리오리툼에서 농성합니다 곧 타임 곧 타임 리듬 warriors infantry elite cavalry coalition our general is under attack elite caval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향이 또 잘 있어! 노을! 홀리워리어! 메시지 모래! 와리어여! 와리어여! 월리어여! 노을! 노을! 멜을! battle ready! infantry! 3 3 3 3 3 3 4 4 4 5 5 5 6 8 8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0 12 12 12 13 14 귀족기만 해도 되게 잘 버티네 WARRRIORS! MOVE OUT! NOBLE HORSE! THE MEN ARE WAVERING! ELITE CAVAL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핵블리! 모으니! BNS! BNS!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B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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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과보적이죠? 중과보적이지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ne of our units i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is used all its ammunition the battle is turning in our favor the enemy general is dead one of our units is used all its ammunition this is a game that is really good we have to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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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for battle 베네티 망했구요 ready for orders how can I help 아 남네 데스도 저기구나 자세히 모 Frei 개는. 는 친구 마디 엣 얘는 케넘 아녔네 자 콩다트에서 이제 프락치 활동해줍니다 터넘이죠 자 이렇게 올려주고 보조보대 하나 뽑아줍니다 터넘기죠 자살도 이렇게 해왔구요 자 다음 턴에 남네 툼으로 가죠 저저기 돌았나? 내가 지금 다 잡아놓으니까 지가 먹으려고 자 남네 툼에서 망했고 자 턴을 넘기죠 자 삥 뜯고 여전 업종이 있구요 근데 또 칠겁니다 당연하게 자 레더네스 칩니다 자 레더네스 망했고 야전 수술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자 여기 조선호동 조선호동 올리고 쟤는 스윈디노움 쪽으로 하고 쟨는 스윈디노움 쪽으로 하고 이 남쪽은 이제 픽토네스죠 자 터넘기고 쟨는 스윈디노움 한 번 쳐보죠 자 다음 턴에 씬디노노움 한 번 쳐보죠 자 자 스윙게놈 점령이 있구요 이제 남내 툼에 주문해 줍니다 자 렉소비치구요 개다보면 지금 피었네요 자 일단 터넉이고 페이토네스랑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가 레몬오믄 또 누구 뭐야 이거 또 자 카르누테스 망했고 내 마이치에 슬플레플레즈 제발 다 구고 올리죠 터넉이구요 얘 남바티아 털었나보다 건망진 새끼야 우리 점심을 털어? 지가 먼저 우리 점심을 털어 제2의 풀군단으로 증원하구요 터넉입니다 픽토네스 잔당이고 픽토레스라고 되어있는데 픽토네스가 맞을겁니다 터넉! 그리고 겨울이 되어버렸다 겨울이 되어버렸어 겨울이 되어버렸어 겨울이 되어있는 게르비가 파리시족을 지금 깼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검을 지는 걸 까먹었나보네 한 번 더 내 허벙! 얘도 망했니? 망했네 타리씨도 망했다 그러고 신짠님 안녕하세요 자 메디올라눔 산토눔으로 남진합시다 건물도 좀 지어주고요 자 메디올라눔 산토눔 먹었고 어 산토네스 분명히 여기 저기 있습니다 적군이 아마 한군단쯤 있을 거예요 저기 근데 한군도 안있네 제 배는 렉소비온에 또 군대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턴 어 턴 넘기죠 쟤는 매복 갑니다 얘는 계속 증원하고요 턴 산토네스 락은 그냥 여기서 그냥 휴전하고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건이 좀 안 따라주네 비투리게스가 전쟁을 걸어왔고 자 암바티아로 일단 가고 얘는 렉원홈으로 들어가고 호스터님 안녕하세요 야 달성은 우리 동네 아닌데 달성은 우리 동네 아닌데 여기 매복합니다 그리고 메디올라눔 산토눔에도 일단은 보조부대 한번 뽑아주고 보조부대 한번 뽑아주고 턴 넘기죠 여기서 이렇게 턴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턴을 낭비하고 턴을 낭비하고 턴을 낭비하고 턴을 낭비하고 턴을 낭비하고 턴을 낭비하고 자 렉소 비온에 있는 애들을 일단 케나붐으로 옮깁니다 자 폼이 되었고 얘들을 이렇게 위치하고요 자 여기 매복합시다 터넘기죠 빠졌고요 자 얘는 아바리콘 치고 여기 몽고 포즌을 저렇게 놓지 자바리콘 먹고 비투리게 스방 있습니다 조르틴콘 점령했고요 가르베르니가 보이는데 로마가 네메소스에 들어있고 지금 벌써 아키텐으로 진입하고 있네요 진짜 빠르네 정말 어떻게 시발 저렇게 빠르신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앤 어디갔죠 여기있나 요기있네 참토네스는 로마의 네메소스를 공격했고요 아르베르니저 빙신같은 놈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놨네 원래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돌았죠 그죠?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뭐가 좀 어긋나서 원래 계획이 좀 어그러졌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안되는거였는데 징케를 고비하러 돌아본네 계획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자 여기 배치하구요 자 건물도 좀 올리고 옳치 자 매복을 하나 날리고 세노네스가 무역하자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쟤는 네미소스를 탈화는 아니고 아무튼 뭐 먹어줍니다 자 아우스키가 지금 많이 컸네 전선이 점점 더 꼬이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계속 한번 진행해보죠 자 음.. 쟤는 메디올라 넘 산토놈에 조전하고 젤자 턴은 넘겨봅시다 비늘 아르베르니가 먹고 있고요 얘네 어차피까지 못가잖아 그죠? 저기 매복해두고 어 얘는 로마를 쳐요 돌보레님 안녕하세요 쟤는 빈에 일단 주둔해주고 턴넘기죠 아르베르니는 물리고 아이두의 친구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요? 검사 돌려봤어요? 검사해봤습니까?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장군이 있으면 우리한테 장군이 있으면 이길텐데 내 생각이죠 못 이길거야 아 자각기 대본이 같답니까 그 약같은거는요? 약같은거는 갖고 계세요? 이거는 기병이 없다 우리가 우리가 기병이 없어 기병이 없어서 못 이길겁니다 자 시간이나 좀 끌어봅시다 두줄 떴으면은 임신이 아니고 임신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되냐 기생이라 그래야되나? 음 푹 쉬십쇼 회사는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구요 회사는 효과 준답니까 회사 얘기하셨죠? 격하게 씹히는 아 폭 쉬세요 폭 쉬어야 낫지 잠 많이 주무시고 제대로 안 쳐들어오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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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재수 없이 걸리는 게 아닐지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좀 더 왜요? 엘콘이 왜요? 공기가 도니까? 열은 있습니까? 자 1분 30초 남았다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나의 날로 보니까 좋은데 아무것도 안해 정말 열 많이 높습니까? 잔뜩 개겹고 반란은 그래서 아바리콘이 터졌고 얘를 아바리콘으로 보내셔 네 들어가십시오 몸조심하세요 푹 쉬시고 에어컨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토질 수 있으니까 쟤는 빈치고요 네 빈을 치고든 생각인데 빈을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빈을 안 먹고 비브락태를 점령하는 게 낫고요 그냥 빈은 바로 그냥 공격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괴랩국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씨 여기 알로 브로게스 라고 있습니다 알로 브로게스 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 저 방에도 건물 조금 올려주고 옥서 들어온 쪽에는 로마 군단이 보입니다 얘들은 또 한 터만에 비브락태를 못 치나 도대체 얘들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렉소비온의 군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자 다 넣기죠 자 그 아이돌이한테 삥 뜯었구요 세노네스 망했다 그러고 자 당연히 비브라테를 쳐야죠 당연히 또 치고 얘는 남쪽으로 매치해 둡니다 아 이두이 많고 이들은 알레시아로 올라가보죠 턴너 옮깁니다 잘레시아 점령하고 비브락트의 보조부대 하나 뽑아놓습니다 그냥 하나 뽑아놓습니다 그쵸 로마군은 빈을 치죠 그냥 빈을 치는거는 괜찮아 고콘티 군데도 버리고 일단 얘는 여기 매복하고 자 얘 요렇게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비브락트의 얘들 전진 매치시켜놓고요 터넘깁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이 남쪽도 지금 적군이네 아 세고주 놈이 로마군 형이구나 자 세고주 놈의 루테니족 독립시켜놨고요 빈에 다시 알로 브로그리스 또 독립시켰고 루테니족은 아 전선이 지금 엄청 꼬였다 엄청 꼬이네 자 여기 프락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프락치 얘는 있죠 얘도 없죠 여기에 또 프락치 뽑아줍니다 터넘기죠 그렇지 쟤들이 안올 리가 없죠 젠트로틴콘콘으로 하구요 쟤 씹새끼 저거 이 씹새끼 이거 호작제라는거 봐라 여기서 쟤는 비브락트로 하고 반기온에 써야 지금 벼손 튀어먹었죠 얘들 어차피 근데 수혜빌일파고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세권이 독립시켰고 자 요기에 외치하구요 자 여기 군대 또 하나 뽑아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내리비 치죠 이제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렉소비오네 군대 하나 또 만들어 주고요 자 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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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 매복 갑니다 쟤도 여기 매복하고 쟨 디보나치죠 밍밍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난이도가 좀 있죠 난이도가 있으니까 아마 그 수작이라고 느끼시는 걸지도 몰라요 자 턴덩이죠 굿 자 렉소스에서 로마 게이들링을 잡아버리죠 파시스트 새끼들 톨로사 정리하고요 카이사름은 갈리아로 해보신적 있습니까 어 옥토드로우니 복콘티령이네 갈리아로도 한번 해보시죠 갈리아의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배권이 최대로 오르면 로마 군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열몇개 군단이 증원이 됩니다 로마한테 자 대제국 떴지 대제국 대제국 떴어 저게 문젠데 대제국이 떠버렸어 자 애들은 비브락태로 일단 갑니다 이제 요쪽으로 로마 군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자 영상을 끊죠